수료 마칩니다.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개와 방송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과 관련해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대한체육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부터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체부 입장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켰다 완전히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이 표결이 마치 정말 순수한 의미의 찬반 표시를 하는 그러한 투표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물론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 관행으로 봤을 때 또 그동안 쭉 유지해왔던 전통으로 봤을 때 이런 인사와 관련된 임명동의안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야가 서로 협의한 특히 여야가 각자 추천하는 몫이 있거든요. 그 추천 몫에 따라 추천을 한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보통 본회의의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다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이 추천했던 야당이 추천했던 모든 인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습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줬습니다만 이숙진 그런데 한석훈 후보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버린 거죠. 이것은 당연히 지난 국회의 관행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이고 또 당연히 좀 속았다 기만당했다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도 전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합의했던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약간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 사람이 뭐 자격이 되나 이런 거요? 자율 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려면은 그 전에 이미 올리기 전에 서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당의 추천 몫이에요. 추천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국회가 나중에 표결을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각자의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이러한 야당의 거대 의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불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특히 서미화 의원 등이 주장을 한 건데 한석훈 후보자가 군인권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재직 중에 했었던 일들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날치기로 했다는 논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격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본 것이고 사실 결격이다 싶으면 이런 경우에 부결을 시킬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결 자체가 이상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면 당론을 모으기 전에 국민의힘과 합의한 거? 이거는 좀 잘못이지 않을까. 이번에...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그렇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서미화 의원이 특히 한석훈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의원들의 공감을 사서 반대 표결로 이어지고 부결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전에 사실 국민의힘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하고 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합의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미리 의견을 모았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실 우리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 고지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비쟁점 민생법안 한 70개 정도를 처리할 예정인데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책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오늘 통과될 예정이죠? 네.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인데요.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이게 딥페이크에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건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제작, 유통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반영을 해서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베이크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도 개정을 해서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물을 활용해서 협박을 한 자는 징역 3년 또 강요죄는 징역 5년으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서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육아휴직 연장 관련이 있고 또 김호중 방지법이 있네요. 그거 어떤 건지 그것만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통 현행 2년이었는데요. 3년으로 늘리고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보통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려서 저출생을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고요. 또 김호중 방지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술탁이라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 이런 논란이 있는데 도주한 다음에 일부러 술을 마셔서 마치 측정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고 그 이후에는 마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질서를 농락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모 연예인이 그런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붙여졌는데 사실 이 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해관위에서 처리가 됐고 내용은 이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그러한 새롭게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비쟁점 민생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쟁점 법안 6개도 오늘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제2호권 행사한 그런 법안들인데 방송사법 노란봉톡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법들입니다. 자 김수민 평가님 또 이제 이거를 의결하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둘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효과는 간접적이라도 뭐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게 계속 거듭이 되다 보면 국민들도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관심을 조금 끄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싸움의 승자는 결국에는 없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더 국민들이 책임을 어느 쪽으로 물을 거냐 했을 때는 여당 쪽 정부 쪽으로 더 물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총선이 올해 4월에 치러졌고 총선에서 민의가 대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좀 본인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해서 어떤 절충이라든지 협상 이런 시도가 별로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독주다. 야당의 독주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독주다라고 해석이 되기 쉬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믿지는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민주당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듭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왕에 추진하는 거 만약에 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을 더 등에 업고 대중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만약에 또 물론 대통령이 변화가 없으면 법안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추진하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또 무책임하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 점이라도 최소한 부각을 시키려면 조금 더 치밀한 어떤 이 법안 추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이번에 또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이나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이 법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더 대중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수정의 여지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워낙 통과가 안 되면 몇 가지는 양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다만 수정하더라도 남겨놓아야 될 부분들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더욱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이 도도리표 전국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좀 더 투명하게 혹은 좀 더 균등하게 바꿔보자는 취지 자체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도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특정 어떤 성향을 가진 단체라든지 또 흔히 말하는 민주노총 관련 단체라든지 이러한 쪽에 너무 편향돼 있는 그쪽에 친숙한 인사들만 대거 이사회를 채워 넣어서 사실상 공영방송을 상당히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처럼 각 부가 3인식 추천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당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법 개정을 찬 반이 아니라 여당 안과 야당 안의 경쟁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에 줄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추진하지 않았던 법이고 전국민 25만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여론을 살펴보면 그렇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부각해서 이런 부분은 국민을 잘 설득하는 것이 여당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사실 국가인권위원 부결이 하나 됐잖아요. 헌법재판관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더욱 여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야의 추천 몫은 어쨌든 정부가 7대 3이냐 4대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뭔가 중간지대 중립지대의 인사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협이라든지요. 아니면 특정한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따로 만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방송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의 존경을 두루 받는 사람이라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의할지 시행할지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 내지 못했고요.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을 낳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통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투자자들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이 거기 참여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국민을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자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걸 논의하면 됩니다. 들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야권을 향해서 금투자소의 폐지 거듭 압박 강조를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민주당은 지금 유예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과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자꾸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그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금투세하고 무관하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때문에 안 좋아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정책이 발표될 때 이미 영향을 줍니다. 대만에서 금투세 비슷한 세제가 도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법을 시행할 때부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처음에 정책 발표가 됐을 때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막상 법을 시행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회복이 돼서 금투세 비슷한 법을 시행할 때는 별 변화가 악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금투세 발표를 했을 때도 별 영향이 없었는데 과연 진짜로 영향이 생길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이로움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같았으면 지금 증권 거래세 위주에서는 본인이 손실을 봐도 이걸 거래를 할 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투세에서는 이제 2월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 올해 내가 이득을 받더라도 작년에 손실이 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이것이 한 5년 정도에 적용이 되는 이런 제도도 있는 것이고 의제 취득 가액 제도라고 해서 2025년에 시행되기 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넣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끼칠 악영향이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거나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도 만약에 주식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그걸 뒤집어 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좀 헤아려야 될 것이 이 금융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원칙적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국민들은 누가 대변할 거냐. 이 점에서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결론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워낙에 찬반이 팽팽하고 사실 수적으로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금투세 유예라든지 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정책 라인을 보면 진성준 의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원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찬성 입장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이른바 인버스 투자 발언에 대해서 희례의 망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라는 것이 뭐냐면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이득을 보도록 만들어진 그런 펀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버스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인버스 투자를 한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고요. 또 인버스를 탄다 이것이 자조적으로는 주식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반대로 이득을 보겠다는 의미도 강하거든요. 인버스는 한마디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인데 지금 이 김영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일반 국민당인데 그러면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다면 인버스에 투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은 즉슨 어떻게 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주식 하락을 하나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버스를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오히려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라냐. 대한민국 주가 하락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거의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도 결국은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결국은 저도 금투세는 민주당 역시 유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적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신민 평론가님. 이 발언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 본인은 또 해명을 했죠. 본인 해명으로는 자꾸 주식시장이 우하향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라기보다는 우하향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꾸 과장을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랬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해명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렇다 해도 인버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폐착이었다. 사실 원래 본인이 주장하고자 했었던 금투세라는 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더 충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인버스는 사실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 이득을 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인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하지 그러냐. 이건 비아냥이었다 치더라도. 물론 전 비아냥을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비아냥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오늘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수수 의혹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집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과 관한 정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이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까? 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말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표적인 의혹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특검법 시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최종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검찰 수사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죠.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하게 8대7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면에서 일단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일단 강행은 아니고요. 존중을 해야 한다는 정도 수준이고. 또 8대7이었다는 것은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상당히 팽팽했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조금 더 법률의 전문성과 또 지난 기소, 불기소 사례가 축적돼 있는 검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수수 문제, 가방 수수 문제가 단순 법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적 위화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씨가 꺼트러지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야권의 공세는 커질 것이고요. 저는 적절한 시점에 불기소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대공개 국민 메시지를 던져서 사과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앞으로의 논란을 조금 더 진화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윤주신 평론가께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사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권에서 사과하고 좀 털고 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사과하면 털어질까요? 이게 법적인 문제를 계속 야당이 압박을 할 텐데. 지금 이게 뇌물 혹은 청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 목사도 이 가방을 준 근본적인 취지는 뭐였냐? 청탁은 아니었어요. 뭔가 김건희 여사를 조금 위기에 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작전이었죠. 또 김 여사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가방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3자 누군가로부터 영부인이 어떤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거는 매우 국민들로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 시위라든지 김 여사가 너무 좀 회피하고 또 너무 간접화법으로만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좀 자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김수임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명확하게 하면 이 문제를 약간 마무리 짓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은 낫겠죠. 왜냐하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의 소극적 지지층 정도 되는 분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꼭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 거라고 해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인 건 맞지 않느냐. 그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왜 진작 사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30%대 정도에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사과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 감싸기가 너무 길었고 이런 점들 때문에 크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좀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법적 쟁점이 그렇다고 해소가 될 거냐. 그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중대한 핵심 쟁점인데 그냥 건너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한 번 선물할 때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이 가거나 혹은 회계 년도에 합쳐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런 금품이 갈 경우는 이것은 부정한 금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영부인이 받은 걸 보면 가방이 한 300만 원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수 이런 것들도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다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부정한 금품을 수소한 건데 이 경우에 영부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장은 본인이긴 하나하나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서면으로 자기 자신한테 신고를 하더라도 서면을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건에서 결국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다. 이게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공세를 펴고 있는데 기승전 김건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력을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밑에 깔린 전제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대표 재판에서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경우에 반격 논리로서 가장 유용하다. 이런 것도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김수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남의 문제를 통해서 좀 상쇄하려는 이런 충동을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그건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의 정치 행태를 보여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비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영구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여론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도 영구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다양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공천 개입사까지. 이게 사실 민주당이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대한 국민 여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설령 민주당이 자기 문제를 덮기 위해 영구인 문제를 쟁점을 한다고 치더라도. 국민 여론은 그것과 무관하게 영구인의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여권의 의무다. 여권 역시도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걸 다 이건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야말로 방탄 논리다. 그런 지적을 여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마이크 넘기기 전에 2867님이 김수민 평론가님. 야당은 사과하면 또 다른 더 큰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고 더 큰 요구를 받을 것인지 하고 더 큰 요구를 받을 것인지.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윤주진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 또 국민적인 의혹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것.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아까 저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1월 15일에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여투쟁의 방식으로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것은 매우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은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용산과 소통을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먼저 강변동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칠곡휴게소 1차로는 낙하물 떨어져 있고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5km가량 막힙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도동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인데요. 강릉휴게소 1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서안산 부근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 부근 1차로는 화물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에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했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축구와 배드민턴, 이런 한국 스포츠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까지 진행돼서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는 특히 의원들의 질타를 많이 어저께 받았어요. 담당부처 차관으로서 또 체육계 선배로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또 그동안 체육단체의 어떤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체육단체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이제 선수 생활 오래 하시고 사실 우리 역독의 전설이기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교수 생활도 꽤 오래 하시고요. 그때 바라보던 체육계하고 지금 정무직 공무원 하시면서 바라본 체육계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래도 선수 시절도 그렇고 또 학교에 있을 때도 사실 그냥 그때는 지나가듯이 그냥 지냈는데요. 여기 또 차관이 돼서 보니까요. 굉장히 좀 체육계가 그동안 많이 폐쇄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들을 이제는 좀 잘못된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이제 고위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폐쇄적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이제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뭐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건 축구협회 관련 어떤 의혹 논란 이 부분입니다. 핵심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홍명도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절차 준수 여부. 문체부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현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곧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또 절차상의 혹여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사긍하는 또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짤막하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절차에 관한 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직전에 정혜성 전력광화위원장 역할까지 겸임한 것도 석연치한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협회 정관 지키지 않았고 또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문체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현안 질의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저도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정말 공정했는가 투명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이제 뭔가 사실을 잘 말씀드려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의문감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일 날 중간사항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들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들이 명확히 사안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협회 측에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자료 제출은 누구든지 지켜야 할 의무이고 또 초코협회가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협회가 국민과 또 초코팬들의 목소리에 기울이자 크게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400억 예산을 받아요? 네. 370억 정도 예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산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로서 챙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밝히고 개선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 제가 자료 부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 부실 뭐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축구협회가 녹록하게 자료를 막 내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주시고 계신데요. 0184님이 0184님, 역도계의 전설 장미란 차관님 반갑습니다. 여러 협회에서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역할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해 주셨네요. 네. 참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장미란 장관님은요. 자, 어제 현장에서 유인촌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발언, 문체부 공식적 입장이라도 뭐 봐도 될까요? 그것은요.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아마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공정한지 또 상식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축구협회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즉답은 피하셨는데 어쨌든 약간 간접적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 장미란 차관님께서요. 자,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밝혀지면 지금 뭐 조사도 있고 검증도 하고 있잖아요. 선임 과정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 홍명보 감독 거취에도 영향을 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축구협회 차원 결정할 문제다. 이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계속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또 만약에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럴 경우에 홍 감독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가 축구협회 정상화 위해서 역할을 할 부분은 일단은 지금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철저한 감사로 문제점 밝혀내는 게 우선인가요?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선임 절차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이 됐고 또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발표 예정이고 또 절차상 문제는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는 이제 그의 상황을 책임을 묻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후 감독 선임을 새로 할 것인지 또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구협회가 국민 여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감사 결과와 국민 정서 살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감사 결과 이건 언제쯤 나와요? 아무래도 뭐 한 최종 발표는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많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너무 늦추지 않고 좀 서두르시는 그런 것 같네요. 감사는 7월 말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했고요. 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감독 선임 절차 관련해서는 중간 발표 예정이고 최종 발표는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철저한 조사 진행해서 관련 논란과 의혹이 또 좀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감독 선정 관련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니까 그거는 중간 발표로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된 모든 완결된 감사 결과는 10월 안에 발표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배드민턴 협회 관련 의혹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중간 결과가 나온 셈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들여다보셨고 또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안세영 선수가 호소했던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왔던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관행들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것들이 변화가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이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는 우리 선수들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챙기면서 또 우리 선수들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또 겪어야 한다면 겪는 일이 생긴다면 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거 뭐 선수들 우선주의하시니까 제가 저번 때 어떤 국제대회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협회가 선수수보다 거기 임원수가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약간 불합리의 어떤 한 단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안세영 선수 얘기 조금 해볼게요. 문화체육부의 대한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는 사실 안세영 선수 폭로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문제 삼았던 미흡한 선수 부상관리, 복식 위주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의.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 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부상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까지도 좀 갖고 있나요? 어떻게 권고를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지만 또 양쪽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협회는 협회대로 또 선수들도 관리해야 되고 또 대회도 보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협회에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수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 또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또 선수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처치가 정말 그 선수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이라도 사실 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됐고 그렇게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고쳐질 계획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현안지리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 물집 잡힌 발 사진도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 협회 추천 운동화만을 사용한 결과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 대목에서는 장미란 차관님 어떤 차관으로서보다 어떤 그 국가대표팀 선배로서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아무래도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이제 마음이 안 좋았고요. 사실 뭐 알았다라고 하면 미리 챙겼으면 더 좋았겠죠. 또 체육계 선배로서 제가 또 그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챙겨주지 못한 게 또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관의 임무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저도 좀 귀를 더 기울이고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를 만나서 어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현안 질의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의원이 김태규 대한배드민턴 회장한테 아까 그 공인물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찬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대에 이제 협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회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제품만을 신게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그게 안 맞는다면 선수가 우선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원이 추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뭐 차용과 관련해서 물품 차용과 관련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쫓기듯이 대답을 했어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회에서 좀 더 선수들에게 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도 들으면서 너무 좀 속이 상했고요. 또 그런 부분 사실 협회와 이제 종목단체의 관리는 대한체육회에서 좀 잘 관리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또 아쉬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렵구나라는 것들이 판단이 됐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더 좀 일을 더 무엇이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좀 깊은 파악이 필요하고 또 좀 올바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중간겸사 결과 이제 배드민턴 협회 규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권고 조치를 문체부가 내렸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세형 선수도 얘기했지만 어디 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규제를 할까 제한 이런 게 많았다고 봤는데 그 부분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종목에는 없는 규정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또 생각돈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 선수들이 좀 활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개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또 국가대표 운영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도 문체부가 권고하셨습니까? 네.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미 중간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권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이 부분 그 항목 폐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차관님. 우리 차관님이 선수 시절일 때와 비교하면 좀 격세지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아. 아니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 선수들이 이제 부상 관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훈련 시스템을 좀 그 종목과 내용에 맞게 좀 잘 구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이라든지 또 협회하고 선수단의 이제 어떤 관계라든지 또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과 코치 그리고 트레이너 처우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장미란 차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역시 우리의 규정이나 어떤 그 훈련 방식이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네.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갑질 의혹도 이제 제기된 바가 있는데 문체부는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가능성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뭐 물품에 이제 좀 셔틀콕이라든지 이러한 그 물품을 이제 후원 받아서 이제 지역 체육회에 좀 분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는데 또 체육 현안 지리 때 뭐 배드민턴협회장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말씀하신 것보다 좀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공정하게 또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배드민턴협회는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제 현장 질의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여러 의혹도 여러 건 이제 지적이 됐어요.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 어떤 조사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당 운영이라든지 또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이라든지 특정 업체의 일감을 이제 몰아주는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아쉬우셨던 그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당식 일방 취소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잘 써야 되는 그 자체 예산에 방만한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 문제점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에 대해서 감사 청구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신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뭐 사실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을 찾아내서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체육회의 지금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점검하고 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이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정들은 정부에서 체육회를 뭐 좀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가 드러난 문제점들 중에서 좀 조직이 사유화되고 또 입업하고 부당하게 이제 운영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그동안 방치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아 못 갈 수 없는 수준에 됐고 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체육회가 거듭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요. 체육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그런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아직 그것이 이제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장미란 차관님 말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소인은 25주, 400g의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뇌수축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편인데요. 한쪽 눈은 의안을, 다른 한쪽 눈은 시력이 너무 낮아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코와 귀의 형태도 무너져내려 하루빨리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얼굴의 변형으로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소인은 위와 연결된 호수를 통해 하루 4번 특수분유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소이 곁엔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작고 약한 소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할머니. 소이가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다소 더웠습니다. 낮기온이 서울 28도 때였는데요. 30도 언저리까지 대부분 지역 올라서 늦더위가 지속됐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한 동풍으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날씨가 정반대의 양상을 띄겠습니다. 우선 동해안 쪽은 모레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틀 동안 영동지방으로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경북 내륙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또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은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형태만 좀 다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쪽 위주로 대다수 지역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9도 등 16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구 29도 등 22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낮과 밤에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강원 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짙은 안개가 깔리겠습니다. 가시거리가 모두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방송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로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29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이라고 재추계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인척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의 엄벌을 축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사용 원칙을 담은 핵교리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고 일본의 자위대 호위함은 처음으로 타이완 해업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 진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지 두 주가 지났습니다. 복귀 시한은 어제까지였고 업체 측이 신고하면 사실상 불법 재료자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상황인데 실제 가사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장의 목소리 오늘 들어봅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최영미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어떤 곳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돌봄 아이돌봄 산모돌봄을 제공하는 그러한 가정 내 돌봄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가사돌봄 유니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주로 집안살림을 도우시고 아이도 돌보고 산모돌보는 돌봄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가정의사를 하니까 고립되고 외로우시잖아요. 상담할 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 교육, 문화 모임 온갖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고 정부의 개선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가사돌봄 유니온 설명해 주셨고요.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와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부터 집안살림을 하는 가사 돌봄 일과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봄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 집안살림은 청소세탁의 중심이고 아이 같은 경우는 놀아주기, 위생관리해주기 등등 등하원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가정마다 아이가 2명, 3명이거나 혹은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하기에는 아이 안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우리 필리핀 가사관리사님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돌봄과 관련된 아이방치우기 이런 거 외에도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 돌봄, 청소세탁도 같이 할 수 있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추가 요금 없이 원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조금 더 열악함 이게 좀 있다고 하는 거죠.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도 스킬 가능성이 많은. 그게 들어온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위한 것뿐 아니라 같은 식구들을 위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서비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빨래, 조리, 장보기 여러 영역인데 이게 아이하고 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장보기도 애 먹을 거, 그다음에 조리도 애 먹을 거 조리, 빨래도 애 옷, 설거지도 애가 먹은 그릇.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먹은 그릇하고 애가 먹은 그릇하고 같이 생크대에 놨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애 것만 시쳐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20년 동안 저희 내국인 가사노동자들도 똑같이 겪은 문제였고 그래서 지혜롭게 서로 풀어갖고 관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인지 합의를 통해서 애기 먹은 음식은 미리 준비를 해주면 우리는 먹이고 설거지통에 있는 건 가능하면 조금 같이 한다. 그 대신에 이용자들도 무리한 욕은 안 하고 챙길 걸 챙긴다. 이게 사실은 관행인 거죠. 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 과사관리사의 문제는 그러한 관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규정으로 동거가족을 위한 청소 대탁을 다 할 수 있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사 이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이분들 일하신 지 한 달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죠. 두 주도. 그런데 이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듣는데 아이를 한 명 보는 게 아니었어요. 두 명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조만간 어머 저희들은 전문 교육받고 아이 보는 걸 중심으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식구들 일까지 다 하는지 몰랐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임금이 또 놀란 대상이에요. 필리핀 과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월급으로 보면 200만 원 넘고 그게 차감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일단 월급으로 보면 200만 원 넘고 웬만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은 액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건 완전 불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아닌 걸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책임감 없는 얘기를 정부나 일각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현행법을 어기는 거죠. 완전히 어기는 거죠. 국제협업도 어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핵심적인 인식은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비용은. 그런데 우리가 옷이 100만 원인데 비싸다고 해서 야 그거 인근 깎아줘서 좀 싸게. 그 호텔에서 망수빈고 12만 원인데 야 인근 깎아갖고 한 2만 원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12만 원이면 해요? 그렇대요. 모 호텔에서. 그리고 필리핀 관리사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똑같이 주거비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가지 너희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뭐 주거비 5만 원 해주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은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할 때는 정직한 노동에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핵심은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살림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게 점점 우리 생활의 필수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과할 것인가. 최근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에서 서울시가 대표적이에요. 아이돌 봄 서비스 이런 가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꼭 필요한 데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 정책을 확대해야지 일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되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미 50년 전부터 해당 사업 도입한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니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쓰고 있는데 임금 지급 수준은 각각 우리나라가 3.5배 5.7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여긴 사실 물가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데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필리핀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되게 싼 가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이제 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관련법을 약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국가가 보조 이런 거 없이 그냥 했을 때는 관련법을 좀 다듬어서라도 우리 수요자들 젊은 부부들의 비용은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이미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가정이 항공료 부담해야지 되고요. 보증보험 들어야 되고요. 병원비, 숙소, 식사 전부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만약 손본다면 우리나라에도 개인 가정한테 이런 부담을 지워야지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 국제협약이 차별금지협약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영어를 또 같이 쓰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누군가는 비용 부담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지고 있는 개인 가정에 대한 부담을 우리도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오히려 저는 왜 벨기에나 독일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독일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자국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국 법에 따라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70년도 얘기하지 말고 가장 최근에 벨기에, 독일이나 가장 최근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똑같이 금기법, 노동법 적용하고 최저임금 그 나라 거 적용하고 있어요. 비용을 좀 개인한테 다 부담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국가가 좀 보조해 줘야 된다. 저는 이거를 필수제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저출산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의 필수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가사관리사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하루 한 집에서 8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루 두세 집씩 돌면서 쪼개기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식사도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때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사 돌봄 영역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가사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낸 게 IMF 직후예요. 그때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호소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최근에는 등하원 서비스는 새벽에 갔다가 두어 시간 일하시고 오후에 가서 또 하원을 한다든가 아이들. 그다음에 보통 서너 시간 단위로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도시락을 싸가거나 김밥을 사 드시는데 공원에서 먹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옮겨간다는 거는 어떤 한 집에 대한 서비스를 유치원도 갔다가 집에도 있었다가 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 집을 다닌다는? 네. 그렇군요. 지금은 되게 서너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두 집 혹은 세 집까지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주장한 게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지하철역에 비는 공간들 있죠. 이런 데를 조금 개방을 해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쉼터 같은 거를 조금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뭐 전혀 전혀 듣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는 게요. 지금 저희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언 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중개 업체 통해서 신청받고 서비스 제공하다는 방식이다 보니까 단체로 자요. 단체 숙식 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간 출입, 시간 단속이랄까요? 제한이랄까요? 외박 금지 이런 규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업들은 알선 중개 업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으로 관리사들을 고용한 겁니다. 직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제일 먼저 힘든 게 숙소잖아요. 잘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과 고시에 따라서 기업이 직원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 아니에요. 제공할 수 있게 하되 제공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어느 정도만 공제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숙소는 기숙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안내를 해줬을 뿐이에요. 모든 비용은 관리사들이 냅니다. 필리핀 관리사들이. 그렇다면 기업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강남으로 숙소를 지정했으며 그 비싼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10시를 통금으로 하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들겼대요. 또 이런 인권 침해적인 거를 하며. 사람이 실제로 안에 있는지. 네.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서울시가 비용 필요하다고 1억 5천을 기업을 지원해줬어요.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1억 5천은 어디로 간 겁니까? 기숙사도 마련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강남으로 지정하고 그런 규율을 만들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방안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주든가 그걸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주든가 본인들이 기숙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관련되는 얘기예요. 가사관리사들 8월 한 달 교육받고 지난 3일 첫 출근했다고 합니다.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받은 돈이 모두 147만 원 정도라고 해요. 숙소비 사회보험료들 공제한 뒤에 받은 금액이에요. 공제폭이 생각보다 좀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따로 내고 있는 거예요. 받은 147만 원에서 또 교통비 식비는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까지요. 여기서 잠깐 저기지만 그 고객들은 시간당 13,700원을 내셔서 그렇게 받아가신 줄 아는데요. 그건 기업이 받는 비용인 거예요. 직접 관리사들은 시급 9,860원을 받고 거기에서 얘기한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본인들이 숙소비, 교통비 식대를 전부 다 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그렇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본국에 송금도 했다. 이제 일종의 홍보도 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현장 이탈이 꼭 임금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탈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 두 분을 아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밀실이에요. 그래서 온갖 단체와 하다못해 언론들까지 접촉하려고 해도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저도 들은 건 있지만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추측. 네, 추측입니다. 낮은 임금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업무가 아직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낯선 땅에 더구나 일반 기업을 가면 주 40시간 보장이잖아요. 최소 여기는 주 30시간 보장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하루 이틀 일해보니까. 어머 이동하는데 교통비. 밥 먹을 때도 이상해. 열악한 근로환경.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진짜로 하다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못 벌 것 같은데. 임금체불까지 돼? 아직 안 줘? 이런 게 저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사 서비스 시장은 필리핀 분들뿐 아니라 내국인들로 일하기에 매우 열악해요. 수시로 서비스 주문이 취소가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새 일거리가 있어도 거리가 멀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국인들도 노동 이동이 빈번한 곳이어서 저희가 계속 근로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외국인력 도입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건들이 터질 거라고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추가한다는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가사돌보 노동계에서는 준비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내놨어요. 어떤 준비를 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 계획이 첫 번째 나온 지 몇 달 만에 사업이 시작된 거였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평가 전에 이미 확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문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여서 저희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최소 5년에 걸쳐서 인력이 부족한 전망을 갖다 추계를 하고 그렇다면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지금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으니까. 딴 나라 경험, 우리나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경험. 이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문제 삼고 계신 부분이 E9로 알려진 고용허가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 통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은 강제 노동과 불법 체류를 야기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이라고 해서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맺어.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들도 내국인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일 열악한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못 바꿔요. 따라서 그런 열악한 우리 얼마 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리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주를 못 바꾸니까 아무리 부당 대우를 받아도 참고 지내든가 아니면 무단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바꾸니까. 그런데 가사 서비스 시장은 그래갖고 2022년 전체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4%뿐이 안 되는데 중대재해를 당한 비율은 외국인이 11%인 겁니다. 그런데 가사 서비스 시장은 이런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건당 후출이어서 언제 후출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적 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이나 이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되게 크다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단체 구성 취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서울시가 뜬금없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 없는 시범사업 반대라고 했는데 이미 됐습니다. 더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이어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을 보장하자.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그래서 31개 단체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주 노동자들 노동인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필리핀 가사 관리자들과 정부 사이에서 노동계 목소리 전달할 공식 창고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의견 수렴 방안 전달 방식 창고 이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어쩜 좋을까요?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정부가 막무가내 일 때에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 같은 이슈 파이팅이나 토론회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노사정 공동의 객관적 사업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상담 및 교육 등을 꾸준히 요구할 거고요. 국회 및 서울시의회와 공조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대답은 예상이 되는데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차별과 돌봄 저평가에 맞서서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머나먼 이국당에서 타국당에서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필리핀 관리사들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용 산재조차 안 되는 내국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권 문제 외에 감시감독 같은 거 그리고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차별과 혐오 발언. 저희는 이런 차별과 혐오 이런 발언이 더 크게는 외국인 혐오 같은 극우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별과 저평가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차별과 저평가에 맞서 싸우겠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시간 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동부간 선두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칠곡휴게소에서는 1차로에 낙함을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5km가량 막히고요.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성휴게소에서는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 필요하고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2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스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6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의미 짚어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의미는 또 큰 선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규모가 안 큰 게 이번에 기초단체장 4곳이랑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5개 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기초단체장이라고 하면 부산 금전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의 영광군수랑 곡선공수 이렇게 4곳인데 딱 들으셔도 국회의원 선거가 없잖아요. 보통 기자들도 기사의 표현을 할 때 미니 총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미니 총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결국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기준이고 그 숫자가 많을수록 총선에 가깝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이 어느 선거냐라고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감이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유형 교육감, 진보진영 교육감이잖아요. 10년간 장기 집권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 선거이긴 한데 주목되는 게 호남 쪽이 많이 주목을 받아요. 호남, 혈전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호남은 기본적으로는 경쟁 구도가 없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목을 또 받고 있다.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를 짚자면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어느 여야 지도부 항상 선거의 결과는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리더십이 타격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리더십이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2026년 지방선거 저까지는 선거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양당의 지도부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초단체장 선거라고 하더라도 역대로 영향을 준 적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그때 국민의힘이 3패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로 인해서 바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는 않았었는데 한동안 이걸로 좀 논란이 있다가 그 이후에 물러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여요. 김기현 대표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동별로 나눠가지고 다 투입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 좀 있었거든요. 이런 기류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도 지도부의 선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영미 위원장 발언 관련 반론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239님이 E9 비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말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구하면 바꿔줍니다. 요즘은 근로자가 일자리 골라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뜨겁게 맞붙은 곳 부산 금정구청장입니다. 3파전 양상이죠. 네. 원내 주요 정당 기준으로 보면 중소정당들은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세계정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이 돼 있어요. 윤일연 전 부산시의원이고 경선까지 다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에요. 민주당은 김경지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류재성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낸 상태라서 어쨌든 당으로서는 후보를 확정 지은 거네요. 민주, 조국혁신당도. 그렇죠. 반 차원에서는 확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관건은 여기가 원래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역입니다. 부산 금정구가. 그래서 금정구청장을 기존에도 김재윤 구청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임기 중에 질환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지역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상황을 보면 당내 갈등이 꽤 치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도부 만찬 이후에 친윤계하고 친한계의 갈등도 좀 노골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제가 친윤계 쪽 의원들 이렇게 익명으로 속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올해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면 친윤계 쪽에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가 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죠. 네. 기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어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회동이 안 됐습니다. 그냥 깨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늘하고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려면 어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미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도권 싸움이 좀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 후보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금정구는 아까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항상 국민의힘이 이긴 건 아니거든요. 2018년에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야권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조국혁신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2위를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부산에서는 우리가 더 잘 먹힌다. 소위 말하는 잘 더 잘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더 거대 정당이잖아요.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안 되고 3파전으로 치르면 여당 승리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여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당으로 이뤄질지 이런 지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부산금정구청장 선거는 야권의 단일화가 관건이다. 승부의 관건이라기보다 어쨌든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3파전으로 치렀을 때는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데 손쉽게 이기는 거군요. 그런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호남 지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싸움. 특히 호남 지역에서 거셉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금정구에서 있는 기싸움이 똑같이 있는데 여긴 더 치열한데 대결을 직접 벌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영광군수, 곡선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좀 이례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때 보면 지민비조라고 이렇게 구호를 만들었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연합체였거든요. 그리고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지는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니까 여권을 심판해야 되니까 힘을 몰아달라고 하면서 한편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붙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좀 얘기들을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존재의 의미를 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보면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돌풍을 일으켰고 실제 의석수도 꽤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보면 좀 밀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게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섭단체의 조건을 완화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12석이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는 지금 현재는 20석 이상이어야지 원내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니까 이걸 10석으로 낮춰주면 우리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민주당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하고 싶었던 게 한동훈 대표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별로 반응조차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상황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보면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잘해 주거나 어떤 교섭을 요구해 왔을 때 의견을 들어줘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170석이잖아요. 법안 처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고 200석은 어차피 다 합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는 거고 그러면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때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필요한데 문제는 스탠스라고 할까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은 더 왼쪽에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할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겠다고 했을 때 조국혁신당이 아니 우리는 안 막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울 상황이 별로 없다. 아쉬울 게 그야말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호남에서 확실히 우세를 점한다. 이긴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조국혁신당 내부는 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대선 때는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종의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천 강화군수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화군수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당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박용철 후보를 내놓은 상태인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오기로 한 거예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이미 탈당을 했고요. 또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후보 등록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결국 여권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데 일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들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천 지역에서 이미 3선 의원을 했고 인천시장도 두 번 했거든요. 결국 인천에서는 건물급이고 3선이니까 국회의원 경력으로도 꽤 높은 사람인데 강화군수 기초단체장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흥미로웠고요.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요즘에 트렌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하던데 모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국회의장을 하면 정치를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리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좀 낮은 급을 낮춰서라도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례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죠. 인천시장을 한 사람이 인천 안에 있는 강화군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세 번에 인천시장 두 번 한 분이 그 인천 안에 있는 하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을 하려고 나선 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례적인 건 두 번째 상황은 여권 분열됐다라는 점이죠. 여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하지만 야권은 또 후보를 한 명밖에 안 냈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 한 명 나온 상황에서 여당 내 분열이 이뤄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도 기싸움이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면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부산의 금전구청장 후보 내지 마라. 양보해라. 이렇게 또 기싸움을 벌인 양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 진보 모두 일단은 어제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보수 후보 누구로 확정이 됐습니까?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도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데요. 네. 여러 번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진보 쪽 교육감이 이겨왔어요. 조희원 교육감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 쪽이 잘 단일화를 못 해왔었죠.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패배를 한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잖아요. 진영으로 치르거든요. 교육이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수, 진보 나눠져서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해서 치르는데 단일화가 안 된 쪽은 거의 패배한다고 봐야 되겠죠. 표가 갈리게 될 테니까요. 시간에 압박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단일화가 이뤄졌는데 3명의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홍우조 고려대 교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전혁 후보 이렇게 3명이 경선을 해서 조전혁 후보가 당선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말씀하신 그 지점이 좀 중요해요. 보수 진영은 2014년 이후에 단일화된 후보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요. 2014년에도 문용린 후보를 단일화해서 냈는데 그때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희연 후보가 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게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그때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3번 연속으로 단일화를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늘 패배했었고요. 아까 이 3명이 단일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간에는 반발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억울하다. 방식 자체가 잘못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못해서 늘 졌던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을 하고 단일화를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그런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정당 단위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오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 후보가 지금 2명이 있는데 김영배 전 교수하고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 그 두 분은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네요.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서 보기로는 아주 강력하진 않다. 군수호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보수 진영은 단일화가 상당히 이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이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표결 면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진보 진영도 단일화 이뤄졌죠? 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보로 초대가 됐습니다. 여기 예선, 경선 두 번을 거쳐서 다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돼서 7명을 경쟁을 해서 정근식 교수가 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보 진영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지금 한 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4명이 있습니다. 김재용 전 총장, 서울디지털대 총장입니다. 방연석 중앙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 상당히 유력한 후보들이 홍보수석을 했었나요? 네. 남아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아직 남아있다. 단일화를 했으나 아직 단일화를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화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단일화가 완결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사실상은 후보가 5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일화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성이 꼰대 체제 뒤집고 세대교체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꼰대라는 표현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꼰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진 게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네, 네.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쯤부터요. 라떼는 말이야와 결합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를 보는데 라떼하고 꼰대가 결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상승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게다가 너무 유명한 단어가 돼버려가지고 이코노미스트지에도 실리고 BBC에도 나오고 그래요. 네. 자, 꼰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묻어있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교수님, 꼰대 특징 어떤 겁니까?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꼰대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주로 밀레니얼 세대랑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관계에서 본인의 방식을 강요하는 상사를 이루는 그런 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도 그렇고 순종을 강요한다거나 또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고생 자랑하는 거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너 군대 다녀왔니? 어디? 나 특전사, 해병대 뭐 이런 거예요? 요즘 군대 좋아졌어. 이런 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런 얘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경험이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상사, 그 이미지가 꼰대의 이미지인데 상대방의 어떤 사생활이나 특수성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세대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있고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그거를 이제 꼰대라고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반드시 꼰대를 결정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점꼰이나 꼰망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점꼰은 젊은 꼰대를 줄인 말이고요. 젊은 사람 중에도 꼰대가 있네요. 네. 꼰망주는 꼰대 유망주를 줄여서 만든 말이거든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이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는 내 또래보다는 완전히 우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경쟁해서 힘들게 이겨냈는지 그런 고생 자랑을 잊지 않고 게다가 내로남불도 많이 보입니다. 아. 그 점꼰, 감꼰, 그 다음 꼰망주 이런 분들이요? 네. 그래서 윗세대들의 꼰대를 엄청 비판하면서 자기는 또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나이 든 꼰대, 뺨을 치는 꼰대, 점꼰, 꼰망주. 네. 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니 보니까 뭐 꼰대 작아진단 이런 것도 있나봐요. 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체크해 보면 떨릴 것 같아요. 요즘엔 꼰대가 꼭 나쁜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나 고생 자랑 이런 건 분명히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선배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그런 내용은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경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꼰대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지혜는 전달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감이 좀 좋은데요? 네. 착한 꼰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보면 조직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위에서 치이지만 또 후배들은 챙겨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반성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위에서는 치이면서 후배들은 배려하는. 감정노동이네요. 본인은 스트레스 쌓일 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조직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본인의 정신건강으로 따지면 어떨지는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꼰대의 반대편. 좀 긍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소위 멘토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하면 참견이고 또 누가 하면 멋진 선배의 조언이 되는 건데 그 차이는 뭡니까? 진짜로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핵심은 방법이나 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본인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도우고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면 그건 멘토죠. 본인을 그냥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데 더 주안점을 둔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멘토고요.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꼰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인터넷 로버트 드니로.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멘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로버트 드니로는. 젊은 여자 회사 대표의 멘토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네, 앤 헷서웨이가 역할을 했었는데요.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거기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한 식견과 상대방에 대한 아주 속 깊은 이해 이런 걸로 감화를 시켜나가죠.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에 학생들한테 고민 상담 좀 해주십니까? 요즘은 교수한테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올 정도면 어려움도 굉장히 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요. 그렇군요. 심리학 그 분야 중에 상담 심리도 있는데. 꼭 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으러 온다 이거죠? 그런데 듣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선뜻 실행에 못 옮기는 거죠. 그거를 어떤 게 더 좋은지 확인하러 오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담할 때 우리 교수님은 김태훈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 심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경험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될지 전달해 준다. 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상대가 좀 권위적일지라도 꼰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대화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세대가 다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를 인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다른 경험을 했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경험은 다 다르거든요. 차이점 인정? 네. 그래서 50대한테는 아주 좁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대는 훨씬 더 얕고 넓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동체 모두가 가족이었고 친구였지만 지금은 그냥 동료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인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차이들을 인식한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상대방의 차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세대 간 소통과도 관련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Z세대, Z세대죠. 요즘 Z세대의 직장인들은 일이 막히면 멘토 역할을 하는 상사가 아니라 챗, GPT 같은 AI부터 찾는다. 이런 뉴스도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렇다면 이른바 Z세대, 젊은 세대의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융통성보다는 규칙이나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연차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충돌이 생길 때 그냥 나는 규정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배들은 꼭 그래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Z세대한테는 문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Z세대는 규정에 되게 집착하는 세대입니까? 네. 그래요? 융통성을 더 따지지 않고? 그럼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전에 TF팀 같은 걸 구성하고 참여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서로 업무 분장 정확하게 해주고 인센티브나 고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Z세대들이 좀 어려워하는 직장 생활 문화랄까? 이런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에서 멘토를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직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고. 그렇죠. 나는 오히려 승진의 목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경험, 역할 이런 거 해보고 개인적으로 성취감 없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취직했는데 임원이 열심히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 하면 오히려 싫어하는 거죠. 지금의 만족하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데 한참 후의 일들이 그게 뭐 그렇지 내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지 했던 그 윗세대들하고는 좀 인식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롤모델이 좀 불분명해요. 롤모델이 불분명하다. 그런 측면이 또 Z세대, 아주 젊은 세대한테는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화를 어려워한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상황을 그냥 피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왜 다른 세대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어려워집니다. 공감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에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었어요.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나 톡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도 짧고 간결하게 하는 걸 훨씬 선호하고요. 세대 간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줄임말이나 신조어, 밈 이런 거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사용하는 언어, 소통 방식 이런 것도 다르다 이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수님. 이런 사람이랑은 이렇게 소통해야 한다. 혹은 저런 자리에선 저런 옷을 입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시행차고 줄이기 위한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아주 세세하게 다 이렇게 하면 좋다고 무언가를 얘기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할 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소통의 기본은 듣는 거다? 그럼요. 그런데 잘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렇지. 내가 알지.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그건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 내가 진짜 잘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정말 자세히 들으면 뭔가 나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다. 듣는 거에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개개인의 대화법도 그렇지만 문화 자체, 특히 직장 문화가 좀 변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여러 세대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도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고요. 좀 좋아지다가 돌아간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중요하다. 아쉽지만 오늘이 뉴스를 알고 싶니?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유익한 정보 정말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태훈 교수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결국 뉴스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이 뉴스에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K의 심리학 멘토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K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조언과 위로의 말보다 더 필요한 것, 믿음과 기다림이죠. 옥상 달빛의 괜찮습니다.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